한국 오른쪽 박진섭 그대로 찍어서 헤딩! 몸에 탔습니다! 킥 나갑니다 그리 선수 온몸이 무기인 차들이 김나밀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길게 앞쪽으로 헤딩! 김나밀 선수가 문전수에 대한 차들에게 정확히 찍어서 킥을 해줬죠 한국팀 프리킥 휘어집니다! 골! 이동골! 이동골 골! 골! 아주 감각적인 슈팅이었어요 리조의 마지막 경기 4일 선수로 출렀는데 자그들어 슛! 골! 차들이 골 맛을 봅니다! 아주 강력한 슈팅이었었죠 미술을 앞에 놓고 말이죠 게임기에 이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